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찌른 땅의 족속들의 애국과 비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괴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로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 애국할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주님을 찌른 자들이오 땅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며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말한 것 같이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지 않는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름뿐인 신자들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이 이루어질 때 영원한 애국과 애통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주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못을 박은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허파를 터뜨리고 심장을 찔러 터뜨린 자들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지금도 미래에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거나 찌르는 일을 하는 자들도 암시하는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드러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오라 사오라 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오른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오리 주님이 세운 교회의 지체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엎드려져 드러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 사서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을 자신의 몸처럼 여기시며 이 교회를 아프게 하거나 찌른 자들을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게 채찍을 내리치며 십자가를 지게 하며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며 주님의 머리에 가시의 멸류관을 씌운 그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는 말에 함축된 예언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당하시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찌르고 땅에 있는 족족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심한 통곡으로 애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재림으로 그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요. 생명의 주님과 영원한 단절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또의 재림을 부정하였고 예수 그리또의 재림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의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한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그들은 회개가 없기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기쁨의 날이지만 그들은 결국 애국하게 될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그들은 땅에 있는 족족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땅에 있는 자들이란 과연 누구입니까? 먼저 땅이란 헬라우르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상, the earth, world를 의미합니다. 구역에서는 첫 번째 히브리어로 LH라는 단어를 씁니다. 땅, 지구 또는 대지, 육지, 용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LH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지하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역에서 땅을 나타내는 또 다른 하나의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담하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담, 그것 사람과 연관을 가지고 있었고 아담하와 아담은 국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어원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하는 경작에 알맞는 붉은 토양을 의미하며 개간이 되고 경작이 가능한 토지, 육지, 땅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첫 사람 아담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예정된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수평적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인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아담에게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주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아담은 불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땅의 선한 조화는 깨트려지고 땅은 풍성한 열매를 내어주는 대신에 가시와 엉컹키를 내게 됐습니다. 아담이 낙원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땅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컹키를 내는 땅으로 되돌아가라는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는 것만 남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인간의 반역이 늘어날수록 땅에 소산물은 줄어갔고 불순정 때문에 아담은 생명 대신에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조조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후손을 통해 생명의 수여자 곧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더니 여자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이십니다. 가시와 엉컹키만 무성한 저주받은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짐으로 철마다 열매가 맺는 나무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복된 땅이 될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개시록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은 어린 양의 피에 뿌림을 받지 못한 땅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시록 자체가 여러 곳에서 실수로 내증을 합니다. 개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신자들은 시험을 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 그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개시록 9장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바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 신자들을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가는 황충은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개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어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온천어를 유혹하는 뱀, 용, 마귀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개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수님으로 가장한 짐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옵니다. 개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거는 자들을 미역하여 땅에 거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땅에 거는 자들입니다. 개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은 땅에 쏟아놓습니다. 개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며 함께 짝이 되어 취하는 사람들은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개시록에서 의미하는 땅이란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지 못한 땅이오. 가시와 엉컹키만 가득한 땅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자들이오. 땅에 사는 자들은 단지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지 못한 것뿐인 소극적인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의 판단은 모두가 동일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동일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애국으로 부르지질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본문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는 23절과 대칭되는 말씀으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장을 요약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새 사람까지 입으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요점을 강의의 요점을 말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교회 성장의 본질이나 원리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만족하는 소극적인 선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곳으로 새 사람의 종착역이 도착한 것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로 고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의 목적은 화평이오 진리의 목적은 궁혈입니다. 의의를 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화평이오 진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종착역은 궁혈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옛사람을 벗으리는 것에만 열렬한 관심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자신들이 옛사람을 벗었다는 도덕적인 수준에서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지 못했고 이럴 때 틀림없이 영혼은 침체에 빠져 가시와 엉큰기가 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은 도덕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성장의 본질과 원리는 도덕적인 노력에 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새로워진 심령 내면에 기인하며 새로워진 심령으로 새 사람의 삶이 동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의 삶은 25절에서 29절에 기록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죄를 짓지 말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 도덕질하지 말며 손한 일을 하는 것 더러운 말은 내지 말고 손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 사람과 새 사람 중에서 옛 사람의 삶의 특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먼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본능이 주도권을 잡으면 욕심이 됩니다. 뱀의 유혹으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간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던져주었습니다. 욕심은 무엇인가 강렬한 소원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강렬한 소원은 너무나 격렬하고 압도적이어서 자신도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악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소원의 욕심을 따라가면 썩어져가는 것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욕심, 곧 정력은 나쁘고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유한 자연적인 본능인 이 욕심, 정력은 그 자체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본능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자연적인 본능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양심으로 통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통제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인 욕심을 이성과 양심이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성과 양심은 부패하게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뱀의 유혹이 하와의 자연적인 본능인 욕심을 지배하고 통제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정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와 사망의 물결로 덮이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자녀인 카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 본능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본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능이 욕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 전체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돈입니다. 두 번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습니다. 무절제한 본능은 썩어짐을 향하여 신속히 달려갑니다. 죽음과 허물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본능의 질주는 아무도 가로막거나 추적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묵살해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인하면 자신의 실전도 부인하게 되며 자신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자신마저도 부인하며 방탕에 방음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너희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들은 결국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며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예수 그리토의 피에 뿌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토의 피 뿌림이 없는 땅은 가시와 엉컹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찌름과 아픔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조주를 받아 죽음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영원한 애국으로 이를 갈며 술 피우는 땅의 족속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옛 사람의 삶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서 지으셨다는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재창조하셨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 중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혼의 기능인 올바른 이성과 양심이 죽어있는 삶 속에서 유혹의 손길에 장악되어 있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공의와 진리가 요구하는 화평과 궁일의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끈질긴 추적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신령한 속성들 중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진수들을 복사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안에는 영혼하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혼의 기능인 지성, 감성,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분별하고 느끼고 기울어지고 행동을 산출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들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이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화로서의 의로운 삶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트의 십자가의 중보적인 공로로 피뿌림으로 의롭다 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이 새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밖으로는 끊임없는 유혹과 안으로는 부패한 욕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난감과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진리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은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소극적인 선이 아니라 소극적인 선은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라고 말합니다. 선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경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은 모두가 적극적인 선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적당히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건 소극적인 선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적극적인 선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선에 만족하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은 소극적인 선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 적극적인 선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거기에 만족하지 말십시오. 소극적인 선입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 소극적인 측면에만 관심이나 열심을 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균형 잡힌 새 사람들의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인 선 곧 새 사람을 입는 것에만 또 강조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오류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소극적인 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균형 잡힌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 5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루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미라 하신도다. 하나님께서 메루스 거민을 저주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적 행위를 한 것도 아니오 대적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메루스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아니한 것이오. 함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피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글떡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의 참된 의미는 우리 육체의 죄악에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는 것에 참된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은 소극적인 선이오.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은 적극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지 그리또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 죄 씻김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리또로 인도하여 죄 씻침을 받은 선한 양심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선한 삶의 모습이 확실한 구원의 징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선이라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입니다. 소극적인 선은 자기 죽음이나 자기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여도 이룰 수 있지만 적극적인 선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치므로 내면의 죄와 외부의 유혹과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치열함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루어지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개시록 12장 11절에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무리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란 과연 무엇일까? 적극적인 삶은 방향과 표떼가 확실히 있습니다. 표떼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소극적인 자세의 방향은 자기 보호에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의 방향은 긍정적인 자기 발전에 있습니다. 무엇무엇에게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인 자세여 무엇을 향한 자유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이 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혼의 기능들이 바르고 진실된 것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신령한 욕구가 생겨난 것입니다. 옛 사람이었을 때는 영혼의 기능들이 부패한 욕구에 억압을 당하며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 사람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옛 사람들의 본성들이 우리 영혼의 기능들이 바르게 정렬된 질서를 파괴하려고 공급할 때 그 공격과 맞서 싸우며 진리의 힘을 공급받아 정렬된 영혼의 질서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굳건하고 올곧은 자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물러서지 않는 단호한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소극적이실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을 수 없는 당신이 모진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 부정적이실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 가치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피동적이실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보좌우편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끼우뚱거리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확실하고 절제적인 방향과 표대가 있습니다. 의의 근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대충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진실한 참송도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세 사람이 누리는 새롭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공의와 화평이 입맞추며 진리와 국률이 만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볼지어다 라고 외치며 그것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이겨 걸어온 소망의 성취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과 시련을 이기며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적극적인 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